자, 그 다음 볼게요. 라돌체 피타 is a lovely Italian restaurant. 라돌체 피타는 아주 사랑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명사 뒤니까 꾸며들어야겠죠? 서빙, 제공하는 신선한 피자, 파스타, 그리고 다른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들을 제공하는 사랑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This is one of the most popular restaurants. 이것은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브 뭐 뭐 중에 하나. 뒤에 복수명사 오죠? 그래서 레스토랑에 S가 붙어있는과 자, 로케이티드는 피피고 해석하는 방법은 뭐 뭐에 위치한 샘이 오른쪽에 정리해놨죠? 자, in the herd of the city,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인기 있는 레스토랑들 중에 하나입니다. It has a large dining room, 그것은 커다란 식사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a ceiling, high ceiling, 높은 천정을 가진 식사하는 방, 다이닝 룸, 자, decorated, 얘도 피피해요. 장식된, 자, 이는 뭐뭐으로 황금, 그러니까 골드 색깔, 황금 색깔과 빨간색으로 장식된 높은 천정을 이럴 때 With는 무엇을 가진 커다란 다이닝 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Don't miss out on this amazing place, 이 놀라운 장소를 전체 수식해주고 있어 놓치지 마세요, 부정명령문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너운, 알려져 있는, for, 이럴 때는 뭐뭐로 놓은 다음에는 It's high quality dish, 그것의 높은 품질의 요리로 그러니까 음식이 되게 멋진가봐, 로 알려져 있는 이 놀라운 장소를 놓치지 마라. The menu is large, 메뉴는 아주 크고, 그러니까 메뉴가 많고 Food is good, 음식은 좋고 And the service is excellent, 서비스는 아주 훌륭하다. There's also small cafe, 또한 작은 카페가 있다. 안쪽에는, 자, 여기서는 요렇게 건너뛰어서 술 꾸며주는 거야. 팔고 있는, 커피와 차를 팔고 있는 안쪽에 작은 카페도 있다. 그리고 대열 is there라, 이런 걸 우리는 존재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는 뒤에 나오는 거야. 대열이 아니라 거기에 라고도 해석하지 말고 여기까지